안녕하세요 병현왕자입니다 병현왕자 구독과제 왜 했죠? 이 영상을 또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토끼가 UR 아크를 두개 두개 주는게 아니고 두개가 나왔어요 SSR보다 높은게 LR이고 LR보다 높은게 UR인데 이거를 확정적으로 얻은냐면요 24만? 1개당 12만 크리스탈 24만개가 필요한데 확정적으로 얻는건 포기하고 그냥 85,000개를 써서 한번 모험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뽑기 시작하겠습니다 도저히 못참겠어요 2개 만에 제발 나왔으면 좋겠는데 처음일만 보고 나한테 빨리 아우 제발 나와라 새로운 여행이라고 뭐야? 왜 이런거지? 어? 어! 나왔따! 나왔따! 호흡! 호흡! 아유! 아유! 첫번째 포켓에서 와버렸네! 아유! 첫번째 포켓에서 나와버렸어요 유아라크가 아씨 미쳤다 이거 어! 패널이 여기까지 어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잠깐만 잠깐만 정지 릴리 유아라 릴리마타 이게 보니까 아크 강화 이런 아이템이 또 새로 생겼더라구요 이거 당연히 여기다가 사용해야겠죠 미끼 빛과 암속성 마법 캐릭 에 최적화된 아크네요 아 크네요 1. 3. 2. 3. 3. 4. 4. 5. 5. 6. 7. 10. 10. 11. 20대를 다 살려나? 아, 액세서리인데? 11. 11. 11. 12.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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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쏴도 안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어 아 1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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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 아크를 2개를 얻었으니까 다음 UR 아크를 얻기 위해 또 12만 크리스탈을 모아야겠네요. 4만 개만 더 쓰면 새로운 캐릭터를 신도 디그록을 얻고 싶은데 그러려면 메달이 140개가 필요하고 14번을 뽑아야 되는데 14번을 뽑으면 4만 2천 크리스탈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만 개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냥 UR 아크를 2개를 얻었으니까 여기서 뽑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보겠습니다. 바이바이 아바다 이거 티켓 뽑기가 있었죠? SR 이상 확정 10표 티켓 보너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